안녕하세요, 봉웅입니다. 지금 음악 중심에 와 있는데 되고 있나요? 여자친구분들이 저희 대의실에 놀러오기로 해가지고 습격을 한다고 합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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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빨리 왔어. 이상해. 여자친구분들입니다. 여기로 오세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일단 앉으시고. 침대에도 앉으시고. 여기 밑에도 앉으시고. 여기. 내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저 여기. 아, 영광스러워요. 어, 거기 앉으면 안 나오셨는데? 여기로 앉으세요. 네, 이쪽으로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아, 여기 앉아. 아, 이렇게 놀랍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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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묘한 조합이야. 여기 다 안 나온. 다 나와. 색. 이렇게 찍어주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이거 설날에. 여기 가족끼리 보여가지고. 눈놀이라도 한번 해야 할 것 같네요. 눈놀이라도 한번 해야 할 것 같네요. 아, 저기. 아, 저기. 1위. 1위. 감사합니다. 아니, 또 이제. 내일까지인가 이제. 막방. 네. 수고하셨죠. 근데 솔로로는 계속 그거 하시고. 아니, 엄지 양이. 네. 되게 인기 폭발이잖아요. 제가. 너무 귀여워요. 언니들이 엄지를. 진짜. 저 둘이.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 저. 활동에. 한 두 번. 겹쳤는데. 앨범 멘트를 제가. 자진해서.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이게 말투 너무 귀여워요. 아니, 좀. 아니, 이게 아니라. 아, 저희 팀에는 좀. 막내가. 막내. 막내. 아, 우리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너무 귀엽다 해서. 막, 우리는 막내가 해주는 거거든요. 아, 이제. 아, 이제. 왜요? 네. 너무 귀엽다. 세 탔어. 야, 너도 막내. 야, 오케이. 되게. 개성이 다른. 개성이 다른. 개성이 다르다. 만약에 이런 막내가 팀에 들어온다. 아,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니에요. 각자의 개성이 다른 거죠. 네. 네, 식사는 하셨어요? 아, 진짜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아니, 시간이. 아, 시간은 다이어트. 시간은 다이어트. 시간은 다이어트. 아, 시간은 다이어트. 아, 시간은 다이어트. 아, 여기에 코너가 있어요. 궁금한 걸 물어봐. 아, 이거 먼저. 궁금한 걸 물어봐. 아니, 방금 찍었지? 어, 방금 찍었지? 어, 방금 찍었지? 그냥 궁금해서. 오케이. 아, 우리 각자의. 휘인아, 너부터 시작해. 아, 뭐야. 아, 싫어. 뭐.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 진짜 부러웠어. 아, 저 궁금하고 있어요. 네. 의상이 매번 다르시잖아요. 그럼 총 몇 벌이에요? 저희도 잘 모르는데. 몇 주차? 6주? 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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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겹. 진짜 겹. 아니요, 아니요. 아.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뭐지? 나시는. 아니.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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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승비랑. 28년. 아, 동갑이에요? 아, 동갑이에요? 아니,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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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라워. 아, 맞다, 맞다, 맞다. 고등학생이에요. 네. 근데 학교는? 언니. 아, 근데. 아니, 되게. 아, 저는. 선숙해 보여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니, 애진이가 나하니까. 야, 나가. 좋은 거지. 좋은 거지. 저희도 궁금한 게 있는데. 노래를 어떻게 하면. 아, 좀. 이런 거. 이런 걸 물어봐, 힘들어. 너무 진심이에요. 너무. 저는 항상 이렇게 들으니까. 아침인데도. 부륙이 없어요. 아유, 진짜 아니에요. 저희도 궁금한 게 있는데. 노래가 이렇게 좋아요. 아유, 되게. 아유, 되게. 아니, 자위들이 불편하게 한 대 좀 하는 거예요. 아니, 저 궁금한 것만 있어졌어요. 근데 이제. 답을 했죠. 궁금한 것만 들어도 좋아요. 답을 안 했죠. 아니, 이렇게 막 격한 안무를 추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라이브가 되게. 아, 맞아, 맞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희는 우리 조금만 해도 막. 아, 이러잖아, 우리 대수.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구두를 신기도 하긴 한데. 그래도 춤이 되게 기억하더라구요 약간 남자 아이돌처럼 거의 그런 부분인가요? 뛰면 연습하고 맞아 힘들지만 열심히 안무 중간중간에 뒤에 숨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되게 고음만 하시잖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 공 샷 공 샷 공 샷 같은 공 샷이면 연관스럽습니다 이게 진짜 걱정이 되는게 행사에 많이 다녀오실거에요 근데 행사 계속 다니는거에요 목 계속 세우고 그래서 1시간 전부터 계속 목을 풀고 안다치게 하려고 공연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너무 많이 다니다보면 자다가 응 이렇게 되더라구요 저희가 자랑은 아니죠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예린 씨님 맞죠? 되게 잘 노시더라구요 되게 싱크로 비글시글? 근데 되게 조용하시네요 목이 좀 다쳐가지고 아 그러면 그럼 라이브로 궁금한게 있는데 무대에서 예전에서 하여튼 명평이다 뭔가 저 무대마다 한 번씩 뭔가 이벤트성으로 계속 뭐 하시잖아요 이번에 여기 보세요 그냥 연습실에서 연습하다가 막 나오시는데 그런 부분들을요? 매주 바쁘는데 우리끼리 놀다가 그런거에요 오늘건 대박인데 이따가 생각에서 확인하세요 오오오오 센스 아니 저는 여자친구분들도 좀 그런거 하면 되게 재미있어요 아 애들이 위로 시간을 달려올까? 아 아니 왜 처음 시작해 지금 시간을 달려 아 아 아 안무가 너무 이뻐요 저희 원래 처음에 이거 할 때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요? 예쁜데? 저희는 이 안무가 솔직히 안될 줄 알고 그냥 해봐야 했는데 됐더라구요 오 대박이다 이게 살짝 임팩트 원래는 여기 뒤에 한 명씩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라 꼬리잡기식으로 이렇게 휘 아 아 우리 꼬리를 했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수 있어요 아 아 그렇구나 막 장난식으로 하다가 안무가 많이 나와요 아 맞아 장난하다가 많이 나와요 우리 장난으로 새끼 싸대기 이거 아무래도 오케이 하자 무리수기도 했어요 아 맞아 나중에 귀엽게 바꿨어요 원래 처음에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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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인사하실 때 아쌤 이거 하시고 그거 할 때 아무리 인사라지만 그래도 화음인데 뭔가 이렇게 신경없게 쓰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냥 아 그냥 틀려요 맨날 바뀌어요 맨날 바뀌어요 아침에 아침에 언니한테 책임감이 다 있어요 언니가 처음에 아쌤해지면 아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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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춰야죠 맞아요 아침에는 좀 저음 좀 이제 신났을 때는 약간 고음 신나오니의 느낌대로 너무 높아가요 맞아 언니가 한번 해봐요 그냥 막 아쌤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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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아쌤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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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맞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좀 싫어요 아 이제 싫어긴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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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좀 숙기가 없어서 아 맞아요 저희도 진짜 제가 낮을 많이 가리고 진짜로 낮을 많이 가려요 제가 아 저 저 그때 아 이런 식으로 말 걸었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용기 최선이었어요 나도 했나 안 보여요 한 번 말 걸었잖아요 근데 그거 나도 진짜 아 아 나는 나는 나를 걸고 싶은데 전 낮을 너무 많이 가렸어요 많이 걸었잖아요 우리 용기내서 아 귀여워해 진짜 엄청 여기가 차원의 말이었어요 나도 말 걸게요 소녀같으시네요 맞아요 너무 민방해 근데 오늘 저희 되게 뭔가 귀여운 의상 같지 않아요? 네 꽃이 많고 완전 귀여운 의상 이게 저희 팬들이 만들어주신 아 그래서 참신 청순 하고 귀여운 거에요 지금 호화이 할 때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 물어꽃을 좀 못했어요 아 지금 들었어요 아니 근데 노래들아 꼭 하시네 아 되게 하시다 지금 시간이 없다고 아 아 또 한번 이번엔 저희가 다음에 숙격을 하려고 숙격을 하려고 네 너무 아쉽더라고요 진짜 진짜로 갈 거예요 저희끼리 인사렌리지 한번 해볼까요? 네 마지막 마무리 뭘로 해? 뭘로 해? 우리 이름을 진짜 우리 둘의 이름 우리 둘의 이름 마마무 여자친구 아 남맞친무? 남맞친무가 뭐예요? 아 여마친무 여마친무? 여마친무 여마친무 여자친구랑 마마무 섞은 거 여마친무 아 여마친무 우리는 여마친무예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 같아 그거 맞아 지금까지 여마친무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마친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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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jours